지난 이야기의 제네시스 1 보스전을 가기 위해 미션을 도전하는 지덕 그러던 중 엄청난 난이도의 스피노 알파 미션에 도전한다 그런데 여태 파밍으로 먹어본 가장 높은 수치의 안장을 먹게 되는데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졌다 지졌어 아 형 이거지 내꺼 보여줄게 오오오오 303? 생짠 333 뭐야 이거? 마그마 우리 키워라 이거야? 어 기가 한장 생짜랍 76.6짜리 나왔다 나 63 마그마 말고 스테고가 저게 나왔으면 오오오오 야 이거 빡센 만큼 할만한데? 그니까 기가는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아 근데 아쉽다 기가가 뭐 야 그 정도면 마그마로 집둘겠다 마그마 총알 잘 빼나? 근데 기수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어 뭐 가려져가지고 아닌가? 그리고 앞에 가서 그 데미지도 입힐 수 있잖아 응 똥똥똥 이게 근데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건지 우리가 잘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파괴달라면 또 해봐야 돼 한 번만 더 해볼까? 괜찮아 피? 어 나 많아 반피 반피 잡아 죽여버려 그냥 나이스 오우 오우 여기있겠다 나 실패했어 오우 제발 하얀 이번에는 제발 뭐가 많이 나왔는데 왜 왜 그게 잘 나온 거였어 개쓰레기만 나왔어 진짜 기가 안정 세 개 나왔어 아 진짜? 대가 그냥 생자로 나 저거 해보고 싶어 습지 낚시 낚시를 하는 건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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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마리 그치 어떤데 지렸다 예스 습지 비트다운 저거 하자 곤충대가 단순 물량으로 너를 압도하려고 하는데 아아 이거 뭐야 아 물기를 준다 여기서 활 아아 창 창 오우 센데 창 아 디펜스야 이거 설마 아 습지 아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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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습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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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도에디 한장 카르노 스테고 한장 줬다 간마를 야 잠깐만 간마를 깼는데 흑머리가 나온다고? 뭐 몇자리? 245 272 센자? 응 특게 특게 이거 봐 그것도 간마에서 두개나 줬어? 응 제네시스가 보상이 세네 보상이 세네 진짜 어 뭘 감지했어 아 새끼 나왔다고 일단 가긴 하고 봐 어디있어 새끼 형 뒤에 있다 두 마디 어 컷 선방 산책 요리된 고생산 요고생이 없구나 아 대양가서 밑에 있는거 좀 잡고 아 대양가서 밑에 있는거 좀 잡고 아 아 그럴까 대양에 개꺼있어 나이허 나이허 송식이 나이허 물속에 나이허가 개 찾으려고 하는거야 피터 그니까 이러다 발견하는거 아냐 그러면 개꿀? 원래 찾으려고 하면 못찾고 로먼지까리 하려다 찾는거야 꽃한박구 뒤져서 흐헤헤 오우 잠깐만 이거 뭐야 피터집 아니야 이거? 에이 설마 어 얘네집 살았어 어문놈 아 어문놈? 어 뒤졌다 어때 집이 넓이가 뭐 뭐 진공간을 엄청 깔아놓고 턱도 깔려있고 전력은 다 공급중이고 빡세게 짓긴 했어 그래서 탈만 할 정도야 우리가? 어 어 저기 뒤에 뭐가 있는거지? 19에 45 피터의 국회 아니겠지 저거? 글쎄 이놈아 다음 전기 이어가 off ㅇㄹ 부탁드릴게요 비엘리스 정서 180개? 앞에 염체 마냥 우리집 옆에 깔아놨네 염탕할라고 ㅅㅂ가 라그 갔다올까? 갔다와 그냥? 일살곤 있고 버틴가봐 괜히는 안장 갈아입어 생각해보니까 살 수 있어 뭐? 그놈이가 지금 어 그러네 돈은 되는데 난 안장 살게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오 갔어 아 뭘 샀어? 사려고라도 막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러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아 그걸 사네 아 남사랍지 못하게 저 견습으로는 깰 수 없다 이건가? 먹물 빼야겠다 음 1 2 오케이 테크 방패 테크 검 테크 전등 열리는 라그 알파 부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일살일공 다 입었고 뱅갑도 호칩을 갖다 챙겼고 슛 다 피었고 그놈이 탔고 아 탔어? 어 움직인다 어 우루 잘 봐라 드래곤 이제 녹는다 진짜 잘 피하고 드래곤 너 왔어 자 엉덩이 올라탔다 우와 완전 풀자 다 잡았다 가자 나이스 턴 턴 테크 전등 테크 검 테크 방패 근데 원소 챙겼어? 드래곤? 베이노 인벤을 안 봤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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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있어 만티네 자 만렙 보면 풀린거 어 뭐야 어 뭐지 어 어 어 어 발개로만 되나? 아 아하 일단 테크 검 배웠으니까 남의 토대작 같은 거 쉽게 푸수겠다 울금공 찍어서 넘어갑니다 나 레벨업했는데 레벨업했다고? 엥? 어 뭐야 어 만티뿌어 됐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서버이동해야되는구나 이게 아 어떤데요 뭘 어때 끝났네 그냥 끝났네요 갈 필요가 없네요 나 레벨업 안했으면 너무 몰랐다 그러게 아 시간 절약했다 아 게이도쿠 이제 감독관 깨야겠네 그니까 나 못찍을라 아직 무게찍을 우리 감독관 준비할거면 틈틈이 그냥 아일랜드 놀러가는 느낌으로 가서 알파를 계속 잡아야돼 잠깐만 그럼 우리 이번에 만렙 풀려가지고 120에서 다 찍으면 135 되겠네 이럴 씨는 감독관 가나요? 아일란도 리돔 지금 필요한 재료가 알파레터 알파 리드시크드 알파 메갈로든 알파 모사 알파 카르노 알파 투소 알파 티라노 근데 알파 투소의 눈은 있고 그리고 우리 트로피도 알파 드래곤 알파 메가피트 구토 이거 형이 죽는거 알파 브루드마도 있고 요새개 실발합니다 오 저 알파 뭐하나 있다 뭐야 이거 오 알파 카르노 발견 죽여 죽여 오 벌써 잡았다고? 알파 알파 카르노 사우룩스 8 어 뭐야 니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감독관 있는데 가볼까 송신기 같은거 가볼까 가볼까 아우 아카이누꺼네 구조 송신기 탭겁니다 나 나 손관이 동기 모르는 어 복패? 오우 뭐야 왜 힘을 있어 진심으로? 어 어딘데요 감독관 나 가볼까 일단 그냥 우벨만 열어봤는데 아 진짜 그냥 바로 지금 돌 수 있어 헐 뭐지 그냥 깨고 나서 놓고 갔나봐 아 뜨거 어딘데 뜨거 어이 깜짝아 나이다 여기 있다고? 어 오우? 진짜네 수요 뭐지 네 네 이거 깜짝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